이 여론조사 방송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된 내용을 인용해 제작했습니다. 오는 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인천연수굴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국민의힘 김기흥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호일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일 이틀간 인천연수굴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후보가 지지율 49.8%, 김후보가 지지율 40%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9.8%포인트로 정후보가 김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연합 16.8%, 국민의뢰의 30.3%, 녹색정의당 2.1%, 새로운 미래 2%, 개혁신당 5.6%, 조국혁신당 29.7%, 자유통일당 3.2%로 집계됐습니다. 총선 성격을 규정하는 질문에는 정권 견제를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8%를 국정안정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6.9%, 거대 양당 대안으로 제3지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11.6%로 나타났습니다. 연수일 지역 주민들은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공공의대 설립 23.2%, 과밀하급 해소 대책 마련 20.4%, 송도경찰서 신설 13.1% 순으로 꼽았습니다. 이상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연수일 지역인 전체한 경제 Gal행 지민转 결정하수의 자들의 관계 지침으로 간 geld 감사합니다.